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6평이 끝나고 사실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 아직 반환점을 돌지 않은 상태다.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절반이 좀 지났지만 학습의 밀도, 아무래도 전반기 한 달과 하루도 마찬가지죠. 전반기의 하루와 실력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반기의 하루는 그 가치가 좀 다릅니다. 학습의 밀도, 다시 말해서 전반기 6달과 후반기 한 4달 정도 남았는데 후반기의 이 4달은 전반기 6달이 더 커 보이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날들이 남았다는 측면에서 아직 포기는 이르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실제로 그렇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안심시켜 드리려고, 다독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한 사이클이라도 풀 사이클을 경험해 보는 문제, N수생들은 좀 알 거예요. 후반기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더라.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역전의 기회는 충분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좀 열심히 달리면 되겠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의지와 실천, 인내겠지만 그래도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운영해 갈 것인지 각자 처한 상황과 지금 6평이라는 또 큰 산을 한 번 넘었으니까 점수로 표출되는 여러분들의 어떤 상반기 학습 상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지금부터 어떤 강좌, 어떤 교재, 또 어떤 방식의 학습들을 하반기에 좀 밀도 있게 운영해 갈지 이런 것들을 좀 가이드 해드리려고 학습 커리큘럼, 하반기 커리큘럼 학습 가이드를 좀 찍게 되었고요.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핵심만 딱 간추려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커리큘럼의 운영 계획을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커리큘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혼돈에 좀 빠져있는 학생들도 많은데 이건 이제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기초입문, 개념완성, 개념속성, 기출특강, 그리고 이제 봄에, 봄 시즌에 제가 굉장히 많은 엔젤을 운영했죠. 플랜B 역학, 플랜BB 역학, 16 플러스 4 트레이닝은 작년에 이어서 버전 1.0에 이어서 버전 2.0을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상반기에 출시는 했지만 지금부터 수강하셔도 꽤 괜찮아요. 모의고사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실모에 관심들이 많은데 버전 1이 모의고사로 치면 10회분이고요. 버전 2가 또 모의고사로 쳐도 10회분이에요. 그러니까 16문제와 4문항으로 쪼개놨을 뿐이지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의 좀 무난한 16문항과 상대적으로 조금 까다로운 4페이지 4문항을 좀 잘라서 올려나는 독특한 커리큘럼이죠. 지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고 또 올해 새로 추가된 AP7 조금 난이도가 있는 7가지 주제의 집중학습, 유형별 엔제학습도 새로 추가가 됐고 기존에 이제 조금 중상위권 이상 학생들이 1등급 또는 만점을 위해서 필요한 어려운 문항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훈련하고 트레이닝하는 버전 1.0, 2.0의 기본비급 두 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시기를 맞이하여 1당 100 전범위 엔제죠. 저의 뭐 약간 그 시그니처 강좌인데 엔제 중에서는 물론 이런 강좌들도 굉장히 특성이 있는 수준별 유형별 엔제지만 이건 그래도 전범위 엔제고 올해 이제 문항수를 좀 대폭 증가시켜서 무려 440문항에 좀 엄선된 문항 거의 대폭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강이 될 것이고 또 엔제가 두 권이 추가되죠. D-Day, Final Stage 그 다음에 10월의 마지막 최종점과 많은 차원에서 하이라이트 문항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지푸러기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어떤 걸 본인의 학습 상태 현 상태에 비춰서 어떤 걸 골라서 수강하더라도 다 의미는 있지만 좀 하반기에 좀 포커싱 돼서 출시되는 엔제는 요 정도예요. 요렇게 4개. 요건 이제 Final이니까 다시 제가 또 한번 브리핑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 여름 시기는 16 플러스 4 트레이닝과 1당 100 수능 마스터반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제별 엔제고 전범위 얘도 전범위 모의고사 형태지만 어쨌든 모의고사 주제별 엔제와 모의고사 형태의 학습을 조금 본격적인 실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실무도 제가 또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진검다리 형태로 좀 구성해서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모의고사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또 OT 찍고 왔는데 시즌1 모의고사가 지금 완강 오픈을 했습니다. 10회차 완강 오픈을 했고요. 지금 7월 중순 7월 마지막 주에 시즌2 모의고사가 또 10회차 오픈이 될 거고요. 8월 중순입니다. 원래 좀 깔끔하게 원래는 제가 상반기에 시당초 계획을 좀 발표했을 때는 시즌1 10회, 시즌2 20회, 시즌3 30회 이렇게 좀 내기로 했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20회, 30회는 조금 헤비하잖아. 그래서 조금 나눠놨어요. 6개로 좀 쪼갰습니다. 30회분 모의고사면 봉투로 제작하기도 좀 애매한 만큼 좀 너무 헤비하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있을 것이고 약간 조삼모사지만 어쨌든 나눠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기별로 좀 더 선택해서 좀 학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올해는 좀 더 회차 구성이라든지 또는 검수 과정 굉장히 엄격하게 미리부터 긴 시간을 통해서 좀 준비를 많이 했고요. 이미 저희 회차 구성은 여기까지 끝나 있어요. 지금 발표는 시즌1만 지금 발표가 됐고 완강이 된 상태지만 그래서 아마 조만간 거의 시즌 구성이 9월 모평 직후면 다 끝날 것 같고 순차적으로 개강할 일만 좀 남아있다라는 거 저희 준비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모의고사는 이제 이 여름 시기이기 때문에 8월 이후에 이렇게 내 시즌이 구성이 돼 있다. 얘는 8월 중순 9월 초 9월 말 10월 초예요. 한 2주 정도의 텀을 두고 계속 순차적으로 10회씩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스케줄을 좀 보자면 일당백은 보통 7, 8, 9월까지 많이 수강을 해요. 어쨌든 강좌 볼륨도 좀 제법 크고요. 굉장히 좀 메인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수강을 하죠. 전범위 엔제 한 권 정도는 유형별 엔제 약점 체크 차원에서 진행되는 어떤 심화 엔제 말고도 이렇게 전범위를 한번 고르게 좀 학습할 수 있는 유형별 주제별로 이런 엔제는 경험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많이들 수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모의고사로 바로 넘어가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16 플러스 4 트레이닝 쉬운 16문항과 어려운 4문항을 시간 안배를 좀 따로따로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좀 각자 또 이게 약한 학생들도 있고 이게 취약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연습하는 그래서 약간 좀 라이트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한 회차를 풀로 푸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조금 자신 있는 학생들은 시즌 모의고사들을 병행을 하죠. 항상 주제별 엔제와 얘는 좀 약간 중간 성격이지만 전범위 모의고사를 항상 두 개의 축으로 해서 병행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너무 모의고사 몰빵 또는 너무 엔제 몰빵 하지 마시고 학습적인 측면에서 장단점이 뚜렷하거든요. 전범위 모의고사는 회독수를 빠르게 늘려가는 것 그리고 실정 경험들 시간 한 배 훈련을 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어떤 특정 주제를 집중적으로 학습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특정 주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정리하는 데는 주제별 엔제가 더 좋죠. 하지만 또 좀 더 실전성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또 진단의 차원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시즌 모의고사가 갖는 장점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으로 같이 병행학습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는 높을 것이다. 학생들의 대표 질문을 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물리를 좀 늦게 시작했다. 3월 또는 6평 끝나고 이렇게 시작한 학생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개념 기출을 이제 한 번 돌렸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바로 남들 다 실전 문제로 넘어가고 심지어 실무 풀고 이러니까 자기가 좀 뒤처진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을 한 번 했으니까 그냥 바로 실전 모의고사라든지 또는 실전 엔제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지만 제 대답은 거의 정해져 있죠. 안 됩니다. 그렇죠? 개념 기출을 한 번 돌리고도 물론 예외는 있죠. 개념 기출을 한 번 돌리고도 예를 들면 6평에서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결과가 좋다. 그런 학생들도 있죠. 개념 기출을 굉장히 잘 봤다든지 또는 물리랑 좀 잘 맞다든지 그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실전 엔제라든지 실무로 넘어가도 되겠지만 적어도 저는 개념 기출을 1회독한 상태라면 조금 구멍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본인이 좀 여유가 있다라면 실전 엔제나 실무를 병행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개념 기출은 해야 됩니다. 한두 번 더 봐야 돼요. 거기서 이제 기본 내공이 충분히 쌓여 있지 않은 상황. 그럼 저는 실전 모의고사는 언제 풀어요? 아직 시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여름 시기를 그냥 이렇게 너무 우왕좌왕하면서 흘려보내기 보다는 그래도 이제까지 해왔던 개념 기출을 한 번 더 짧게라도 복습하고 그리고 실전 엔제나 실무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너무 좀 급하면 안 됩니다. 아직 시간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평정심을 갖고 개념 기출 학습의 완성도를 조금 더 높여주자. 그러면서 여유가 있다면 실전 엔제나 실무를 좀 첨가해도 되겠지만 그게 우선은 아니다. 일단은 개념 기출을 한 번 더 보면서 회독을 하면서 결국 지금까지 해왔던 학습을 굳히기 하는 것.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라는 겁니다. 뭔가 순서를 뒤죽박죽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엉켜버리면 순서가 엉켜버린 상태에서는 나중에 풀 수가 없어요. 단계는 반드시 밟아야 됩니다. 학습 단계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민. 당연히 6평이 끝나다 보니까 6평 점수가 제 점수 같지 않아요. 다들 평이했다고 하고 제가 봐도 40점대는 이 학생은 약간 좀 모순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잘 본 거야. 그치? 난 실력이 좀 별론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자기 비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점수는 그냥 뭐 오만화라는 얘기가 아니라 40점대가 또 그렇다고 쉽게 나오는 점수는 아니잖아. 학습을 잘 해온 겁니다. 40점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기본 비급. 기본 비급은 당연히 심화엔제니까 좀 어렵죠. 6평 기준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도 될까요? 불안해요 했는데 그래도 40점대가 6평이 아니고서도 방금 전에 치러진 7월 학평이나 이전에 치러졌던 3, 4월 학평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40점대를 찍고 있다면 넘어가도 되죠. 이게 좀 어렵다면 뭐 AP7이라든지 일당백을 좀 푸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전범위엔제 정도를 조금 지금 시기에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고민의 형태를 완전히 좀 느끼기는 힘들지만 개념 기출을 특히 기출을 한 3회독 정도 하셨다면 뭐 그냥 안정적으로 40점대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한두 문항 더 맞추기 위한 또는 만점으로 가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당장 시작해야겠죠. 전범위엔제. 일단 우선적으로는 전범위엔제입니다. 실모보다는.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실모병액 정도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질문도 많아요. 대표적인 고민들인데 역학, 비역학 둘 다 약점이 많아서 플랜비를 하려고 하는데 역학, 비역학 중에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요? 했는데 저는 이제 뭐 꼭 골라야 됩니까? 그렇죠? 이게 뭐 난 역학도 약하고 비역학도 약하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난 역학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고 비역학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다. 비슷한 고민인데 플랜비 역학, 비역학은 분량이 매우 라이트해요. 두 개 합쳐야 일당백엔제보다도 전범위엔제인 일당백엔제보다도 조금 더 라이트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플랜비 워낙 좀 병평이 나있는 학생들이 많이 호평해 주시는 강좌다 보니까 이걸 많이 선택을 하는데 여름 시기에도 역학, 비역학을 다 병행하셔도 돼요. 굳이 얘기하자면 비역학이 조금 더 더 라이트하죠. 주제 자체가 그러니까 비역학부터 하고 역학을 하셔도 되고 또 어차피 둘 다 할 거라면 같이 하셔도 되고 그걸 좀 추천을 드려요. 이런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그냥 바로 시작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반수생입니다. 선생님 강좌를 수강한 경험은 없지만 모의고사부터 풀어도 괜찮을까요? 뭐 푸는데 제한이 있겠습니까? 괜찮죠. 근데 뭐 선생님별로 약간의 접근법, 스타일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여유가 있다면 그쵸 전범위엔제 정도는 같이 병행하시는 게 아무래도 제 스타일을 경험 뭐 좀 적응한다든지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제 스타일에 적응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쵸? 물론 중요할 수도 있는데 강의를 듣는 사람 차원에서는 어쨌든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모의고사만 푸는 건 바람직하진 않기 때문에 전범위엔제 정도는 병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 굳이 뭐 저라는 인간의 또는 저 강의 스타일의 또는 문제풀이법 스타일의 적응을 한다 못한다 그 차원을 떠나서도 학습적인 차원에서도 실전모고와 나중에 이제 9월, 10월에 가서 완전 후반기가 되면 실전모고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좀 그러기에는 시기가 이르기 때문에 병행을 좀 추천을 드린다라는 거 자, 하여튼 뭐 계획이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좀 치밀한 계획 물론 중요하죠. 전략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실천과 인내니까 여러분들이 좀 제가 이렇게 알차게 준비한 하반기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꾸준하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의미있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스케줄대로 여러분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게끔 좋은 커리큘럼을 적시에 출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새 날씨가 좀 비도 많이 오고 몸이 좀 많이 무겁고 덥고 무덥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텐데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하여튼 이제까지 또 여기 여기저기서 올해는 특히나 뭔지 말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난이도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유불리가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런 외풍에 좀 흔들리지 않는 좀 여러분들만의 어떤 중심을 꿋꿋이 좀 지켜나가는 그런 후반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꿋꿋이 지켜왔던 신념과 그리고 이제까지 걸어왔던 학습 과정들을 쭉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좀 시간들을 좀 누적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너무 그런 잡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정보라고 해야 될까? 정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나를 흔들어 놓죠. 주변 뭐 친구들의 이야기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썰들 뉴스에 보도되는 여러 가지 보도자료들 이런 여러 가지 풍문들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을 많이 흔드는데 그래도 입시라는 것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좋은 컨셉의 학습을 설계해서 잘 실천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건강 잘 챙기시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강의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